자, 이번에 24번. 요것도 거의 70%짜리 문제입니다. 쉬운 거 아시겠지요, 여러분들? 잘 보신 분들은 진짜 잘했어, 얘들아. 근데 쉬웠어, 조금.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은 놓지 말자고. 이 질문은 여러분들, 핵심이 뭐였을까? 이게 다지. 이거였지. 여기서, 네, 맞아요. 저도 그렇게 갔어요. 난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. 봐봐. 첫 문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, 일반적으로 몸과 얼굴은 워크투게더와 함께 작용하나 봐. 몸과 얼굴은. 뭐, 인테그레이티드 유니츠로서. 자, 컨비넨틀리 편리하게도 실험은 뭐 할 수 있대? 세퍼레이트 할 수도 있고, 리얼라인은 각조 있네요. 재정렬시킬 수 있대. 몸과 얼굴을. 그러니까 몸과 얼굴을 분리할 수도 있고, 재정렬시킬 수도 있대. 뭔가 계속 지금 뭔가 서술만 하고 있죠. 그런데 이제 형화펜을 좀 쳐보세요. when face부터 시작하는 고한 문장과 이어서 if face로 시작하는 그 두 문장. 거기서 나는 너네들이 아, 얘는 그냥 읽는 게 아니구나. 읽고 나니까 무엇과 무엇이 어떻다는 거나라는 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지. 뭐라고 돼 있어? 얼굴과 몸이 expresses the same emotion. 똑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 assessment, 평가는 are more accurate. 더 뭐하대? 훨씬 더 정확하대. 자, 근데 다음 문장 봐. 만약 얼굴과 body가 expresses different emotion. 다른 감정을 표현하게 될 때면 the body가 carries more weight. 자, 여기서 weight의 별표 하나. 빵, 드시고. 자, 우리 기존 분들은 저랑 진짜 많이 했던 단어인데 weight는 무게라는 말 말고도 뭐도 있었지? 무게 중자에서 중요성. 이런 것도 있었던 거 기억하니? 음, 그럼 결국엔 몸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중요성을 care에서 담고 있대요. 뭐, 보다? the face in judging emotion이래. 감정을 판단할 때의 얼굴보다. 라고 돼 있다고. 자, 그러면 봐봐. 음, 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는 몸과 얼굴이 아까 뭐라 그랬었지, 얘들아? 몸과 얼굴이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 그때가 훨씬 더 정확하대. 이게 같은 감정을 표현하면 아, 이거 정확하대. 근데 별표치인 부분은 어디였어, 얘들아? 몸과 얼굴이 다른 감정을 표현하면 몸, 얼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?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한대요. 정답은 이거였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예시가 좀 나왔죠. 테니스 선수들이 이렇게 막 테니스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스코어를 딱 한 점을 먹었어. 이렇게 이겼어, 하나. 그럴 때 얼굴과 몸이 다른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긴 있잖아. 이런 느낌도 들어봤어, 혹시? 내가 탁, 탁, 탁 해가지고 아싸, 내가 이겼거든? 그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, 이거? 몸뚱아리는 아싸, 이거지만 표정은 표정만, 표정만 잡으세요. 표정만, 뭐 이런 느낌인 거야. 그럼 둘 중에 무엇이 더 정확하냐? 아, 몸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는 거야.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? 오히려 그리고 반대의 내용도 나왔을 거예요. 어, 아마 얼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기는 표정이야, 막. 아싸! 라고 했는데 몸은 막 축 서져있어. 아싸! 그럼 사람들은 어, 좀 진 것 같은데?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. 아니, 뭐가 됐던. 아무튼 이 둘 사이의 관계, 이걸 잡아냈냐는 거지. 그래서 여러분들 천지에 가서 보시면은 정답이 5번이었던 게 몸과 얼굴 중에 which do we really rely on? which do we rely on? judging motion? 감정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거에 우리는 의존합니까? 어디에 의존한데? 빨리 나온 거지, 뭐. 됐지요? 지금 우리가 총 주제 제목 유지한 세 문제랑 21번까지 해가지고 총 네 문제 풀었어. 다 어때, 얘들아? 쉬우 쉬우 미안해. 쉽지만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잖아. 지금. 몸과 얼굴 사이. 무엇과 무엇. 아까 뭐 시간 제한과 포커스 사이. 또 뭐 있었지, 이거? 뇌와 눈 사이. 또 뭐 있었지? 뭐 화학물질 냄새와 곤충의 어떤 소통 사이. 이런 거. 이런 거. 이게 계속 어디까지 흘러가? 빈칸까지 흘러갈 거라고. 그 어디까지 흘러가? 6평 9평 수능까지 흘러갈 거라고. 부탁입니다. 명심하시고 나머지 문제 또 한 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우리는 25번으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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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